자 신나는 3,4부 시간 설거지 몇 번으로 출발해볼까요 CSG 홍시 라이브 갑니다 설거지 몇 번 컴온 설거지 몇 번 하고 났더니 내가 내가 어디로 갔냐 거울에 빛이 너는 누구냐 세월이 유수만 가구나 아니다 아닌 거다 이럴 순 없다 마치 일이 빨리 왔더냐 이제는 물러서지 않을 거다 양보하면 내가 바보다 딱 한 번 살아가는 내 인생아 모두 맞은 새하들 들려다오 하루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자 미련 없이 후회 없이 행복하게 이 팔짱처럼 좋아 좋아요 아 예 잘한다 리디오 팀 다카로 밤은 차고 났더니 나는 나는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냐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냐 어찌 된 거냐 너가 내게 말을 해다오 아니다 아닌 거다 이럴 순 없다 이럴 순 없다 마치 일이 빨리 왔더냐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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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물러서지 않을 거다 양보하면 내가 바보다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딱 한 번 살아가는 나의 새가 모두 마주새가 어딜 들려다오 하루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자 미려 없이 후회 없이 행복하게 딱 한 번 살아가는 나의 새가 모두 마주새가 어딜 들려다오 하루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자 미려 없이 후회 없이 행복하게 이 배장창 뻗치러 뻗치러